희망을 전합니다. 오아시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라반찬이고 저는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저희 캄보디아에서 과거의 크멜루즈 정보 시절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북한과 남한을 하나로 통해지기를 희망합니다. 희망을 전합니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DC캠의 다라반찬 부대표였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고향열차. 안녕하십니까. 장선무입니다. 정수련입니다. 장선무입니다. 이 선수들 보니까 아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이걸 보면 이 북한 선수들만의 아주 신호한이 특별한 기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계들이 뭔지 못 들으셨습니까?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한글자막 by 한효정